오늘은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했습니다. 내일 낮 기온은 더 오르겠지만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.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박선영 캐스터 전해주시죠. 네,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8도 가까이 오르면서 마치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. 퇴근길 현재도 큰 추위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또 낮 동안 공기가 탁했는데요. 미세먼지가 대부분 옅어져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. 내일은 한낮 기온이 3월 초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까지 오르겠습니다. 서울 11도, 대전 14도까지 오르면서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온화하겠고요. 포항은 17도까지 올라 4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. 다만 내일 밤부터 곳곳에 비가 오겠는데요. 내일 밤 서쪽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요. 동해안과 경북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다가 모레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.